이 소식의 인안 그리고 이 소식의 인안 넓은 이 소식의 인 hil 당황을 할 수 없는 이어지는 벽에 따라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PMI 알아요? 몰라요. PMI. PMI. PMI인다 알아요. PMI. 에이. PMI를 요즘 잘 모르시다. Please more. I love you. Please 됐어요, 좋은 분들. Please more information. 무슨 뜻이요? 좋은 정보를 달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말입니다. 그거 한 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 라면을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정답 말씀드릴게요. 다 불어서. 대기 시간에 심심하니까 질문 몇 가지를 해볼게요. 알았어. 형이 편의점에 갔어요. 무조건 꼭 사는 거. 이거는 꼭 사야 된다. 편의점에 가면. 콜라. 콜라? 왜요? 콜라. 콜라를 너무 좋아해요. 최근에 먹은 콜라가 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에. 에이. 진짜요? 아까. 아까. 우리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취득장지는 않아요. 아, 맞아요. 아, 왜냐면. 왜냐면 저번에 같이 섹시도 오랫동안 탔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은. 알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자. 가장 좋아하는 과자. 저 과자는 원래 안 가리고 다 먹는데. 3. 2. 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카라멜 무슨 시나몬. 그, 알아? 아, 아, 아. 뭔지 안 좋아?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꼼꼼하게 생겨가지고. 저기, 아까 맛있어. 그,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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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뭔지 알고. 아. 아, 저는 즐겨듣는 노래. 즐겨듣는 노래?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아마 핑크 스웨츠의 어네스티라는 노래. 아. 그걸로 영상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 있었죠. 그런 식도 많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원래 좋아서 하게 된 것 같아서. 둘이 같이 불러주면 안 돼요? 어? 둘이 같이? 저,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산없이. 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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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네, 많이 불렀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하나 둘 셋 마블 시리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믹북으로 접하다 보니까 되게 그쪽 세계관에서 빡삭하게 왔는데 이게 또 실사판에 영화가 나오면서 제가 많이 다 챙겨봤거든요 드라마까지 마블 시리즈 중에 가장 맘에 들어하는 캐릭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블랙팬서 왜냐면은 되게 많은 영화들을 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음악적으로도 영감을 많이 듣고 많은 걸 이렇게 뜻 남겨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아까 너한테 4번 노래방 18번 3 2 1 누구야 어디요? 킬라그램의 제가 꼭 불러거든요 지금 한 번 그럼 보여주시죠 2 너는 지금 어디야 나는 기분 업이야 내가 너를 떴으니까 넘었으면 어디 억지로는 아니야 이런 노래입니다 예스! 아 이런 노래입니다 아 잘했다 잘했죠 아 감사합니다 3초 안에 대답하지 못하시면 벌칙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알았어요 가장 최근에 크게 웃었던 순간은? 3 2 1 0 수고하셨습니다 벌칙 하나 있어요? 아 잠시만요 벌칙 하나 뭐 하면 좋을까요? 애교로 저를 웃겨보시죠 어 내가 이걸 못 할 거 같아? 1 2 2 3 2 3 3 4 저 아직 안 웃었어요 저 아직 안 웃었어요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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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5 5 6 6 5 9 9 10 10 10 11 11 11 10 11 12 11 12 12 13 15 15 20 15 15 15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하나 피자 피자요? 왜 먹고 싶어요? 좋아하니까 문도에 갖고 가고 싶은 곳은 3가지 3 물 라이터 1 마셔 즐겨 해요 아! 땡! 말을 못 했어요 끝내 좀 못 찍어 땡! 그러면 솔직히 뭐 웃게 될까요 제가? 네? 만약에 저희 웃음 참으면 프리스타일 댄스예요 알겠어요 마셔 웃기고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참아야 돼 응 시작 예스 예스 극단 직업이 아니요 극단이 힘든데 극단 직업이야 셋 중에 한 명만 얻어도 소리내면 안 돼요 소리만 내면 어? 저다가 왔는데? 여보세요? 편의점이 가면 꼭 사는 곳은? 젤리! 고치님 고치님 네 죄송합니다 고치님 진짜 죄송한데 젤리가 너무 좋아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젤리가 너무 좋아 그냥 하리보 곰돌이 젤리 색깔별로 있는 거 특히 흰색 가장 좋아합니다 전 초록색을 다 좋아합니다 아 초록색 초록색 맛이지 노란색도 있어요 흰색이 뭔가 뭔가 체감상 쫄깃쫄깃해요 파이너브 맛이에요 정원이가 가장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 둘 어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과자 하나 꼬북칩 하 이건 진심으로 네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멸치 육스에서 나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뱉은 거지 너무 좋아하니까 과자 꼬북칩이지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꼬북칩이 가장 맛있는 이유 시나몹 맛 그게 매력적이에요 오리지널이 살짝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짭짤해 그 맛이 약간 콩 칩을 4개를 싸는 느낌 약간 그냥 이게 있어 정원이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꼬북칩만 있으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저 이상한데? 아냐 아냐 오케이 좀 의미있는 질문으로 갈게요 정우 형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 하나 3 2 오디션 봤을 때 제가 좀 낯가리는 게 조금 심하고 말을 약간 잘 안 걸어요 아 먼저 선택 네 근데 오디션 봤을 때 정우 형을 처음 만났고 정우 형이 뭐 그 세컨드약품 아 같은 그 학원에서? 네 아 약간 처음 봤는데도 약간 네 재밌게 솔직히 말하면 저를 친해지는 몰라서 아 넌 사실 평양이 계속 비슷해 저도 약간 낯을 가리는데 맞아 맞아 손에 세컨드약품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아 너가 그래서 줬어요 아 진짜 아직도 귀여워 네 자 박수 한번 줍시다 정말 정말 여왕의 스토리야 저는 없으시다고 보지 좋아요 우리 익산 친구들 오케이 이제 2 4 4 5 5 10 4 10 6 5 아멘